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2장 집사1장 마이클 여러가지 소울 머리, 손 손 머리, 손 손 어? 잠시만 능히 방에 들어가 방에 들어가 더워 그늘에 가있어 여기 들어가 들어가 우리 에어컨 쐬고 있어 맛있는 거 해다 줄게 rive 우리 너 감자가 뭔지 모르지 감자 안 먹어 봤지 밥 먹자 우리 앉아 옳지. 앉아서 먹는거야 먹어보니까 맛있지? 에허허